진바데는 죄송하지만 디바데 꼴이 났습니다 결국 하려면 할 순 있겠는데 약간 킬러가 귀족이 됐어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매칭 거의 5분 10분 걸리고 킬러가 팡 정해가지고 하고 싶은 맴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대 딱 여기 와서 vp는 딱 종료 하고 잠깐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줍니다 흐음 쉴 뭐지 그냥 키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헤나토만 사랑하냐고? 그야 헤나토니까 헤나토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헤나토는 소중해 지켜줘야해 팽민이나 크를 사랑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럼? 테란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거 스킨 다 먹으려면 다 깨야 된다던데 살인마 몇판 해야 되니 그러면 최소 한판 두판 세판 네판 네판은 해야 되네 Birch 흥뜩 예측 아 맞어요 님들 근데 우박 왔어요 님들 전국적으로 우박 떨어졌다던데 나는 백패튜지로 하느라 아니 백패튜지로 하느라 못 봤는데 밖에 우박 떨어져서 난리 났다던데? 안 왔어? 우박 안 오고? 전국적으로 왔다던데? 지금 우박 쳐봐요 엄청 그냥 엄청 두꺼운 것 같 인증샷 보니까 그냥 미쳤던데? 데이커님 1000원원 감사합니다 강원도는 감자국이긴 하지 메이드 피오라 감 다 죽었다 진짜 메이드 피오라가 아니라 메이드 창민이 메이드 아이소를 냈어야지 감자죽 감자죽 주인님의 그리다 오우야 망설일 틈은 없다 왜 집사 메이드 집사 메이드 로지 투입 준비 마련 그러니까 남자도 두개 더 내줘 남자도 두개 더 내줘 나도 그걸 원해 근데 그거 아시네요 제가 방송에선 안했지만 뒷바대로 이벤트를 많이 깼다는거 벌써 거의 다 깼어 생존자 거는 여러분들이 파이널리 마참내 대바데 이렇게 외쳐도 난 혼자도 즐기고 있었다 아니 솔직히 솔직히 그 뭐야 그 뭐야 버니스보다는 펠릭스나 아이소 메이드가 더 낫지 않을까 나 펠릭스가 메이드 스킨 끼고 창 위 두르는거 상상해버린 SKT 마이소리만 나왔어요 근데 이벤트 기간에는 이벤트 공부를 안쓰면 개 손해대 이거 불포 개많이 져가지고 퍽 룩 메이드 루크 상상해버림 아니 근데 이벤트하고 단점이 프레임이 너무 떨어져 100프레임 박어도 안돼 너무 킹받네요 진짜 아 근데 원래 게임은 데바데처럼 이벤트 많이 해야돼 다만 데바데도 본받을거는 있지 다른게임에서 이터널리턴 드롭스 같은거는 드디어 처음 해보긴 했지만 보상이 너무 구려 보상 좀 신경써가지고 자주자두 짜줬으면 좋겠어 사실 데바덴은 발전기 돌리는 것도 돌리는건데 살인마가 종류가 다양하니까 살인마별로 대처가 달라가지고 그 재미로 하는거죠 뭔데 한명씩 툭툭 치고 다니냐 종군가? 괜찮아 내가 다섯개 다 돌리면 돼 나 발전기 마스터 블루비스 두 명은 돌리고 있을까 제가 구하면 되고 원감 원감의 차스인가요? 허 러베카가 갔다 차스는 아니고 어떻게 알았다 죽는지 돌루비틀 보유팀이 어떻게 다 죽어 나만 믿어 걱정놈 솔직히 발전기 하나 돌리고 먹는 탕수구는 괜찮아 안 돌리고 먹는게 문제지 난 다 돌렸잖아 스피릿 하아 야 이즈렁 이즈렁 길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파 아아아 아아아 아 이거 벨러쉬드 발동 했어야 되는데 벨러쉬드 발동 안 한순간 망했다 거의 거의 최강상 2발전 역으로 였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팀의 정비 다 힐을 다 했잖아 저기 가만히 서있냐 저기있나 보구나 비켜와 안녕 판매시기 하아 사계시만 하아 하하 엘 엘 엘 엘 케이트인 저 아나 보다 응 지금이야 지금 평상 아하 안돼 으흐흑 아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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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다이나해 몬다이나해 원래 대바대는 이걸부터 쉬어집니다 럼 길 자꾸 울러면 안되는데 판자가 없어가지고 일단 이 라인은 다 돌아갔기 때문에 안올 가능성이 높음 니걸? 휴 못들어서 다행이다 쉴놈 휴 휴 휴 휴 휴 휴 휴 bait 휴 휴 휴 아 저기 있으면 안 돼 저기 탄지 없어서 저기는 어떻게든 벗어내야 돼 이제 저기 죽음의 존임 이제 계속 죽어서 죽잖아 우리 다 이 라인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야 이게 언제 썼어 야 짝집 언제 썼어 와 주졌네 짝집 쓰고 갈 생각이었는데 앙탈은 스피릿이 부리는 거고 후치였나? 쓰러트렸나? 쓰러트림 쓰러트림 봤죠 이게 캐리입니다 2발전격으로 그 워그로 2번 끌었으니까 사실상 4발전격으로 발전기가 안 돌아간 건 살짝 슬프네 하나 돌아간건가? 나 오그로 끌 때? 아이고 내가 사주러 가야겠는데? 일어나 발전기를 내야지 밀어달라고? 알았어 아이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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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에 두면 안 돼 지금 근데 말했잖아 저기 가면 안 된다고 한 장 하나도 없어 그냥 죽으러 가는 데야 저기는 좀만 버텨줘 30초만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허허허허허 아 여기로 가면 안되는데 뭐야 런지가 길긴다 혹시 그건가? 런지 길어지는거? 원래 저렇게 긴가? 최후의 일격인가? 야 내가 희생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두명 살렸잖아 두명 살렸잖아 한자네 맞네 최후의 일격이네 아이씨 어째 길더라 맞을거리가 아니었는데 최후의 일격 과직 아이씨 어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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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환너스는 한국서브하면 은근히 자주 나오지 않나요? 예 백환너스 한쌈 왜 널렸어 백환너스 한쌈 왜 널렸어 핵쟁이 물러오면 이러면서 너스 블링크 보다 빨리 달리면 돼 귀신들이 많아 이번에 안 그래도 앞으로 이제 도시괴담 인간형 살인마가 아니라 도시괴담 살인마를 많이 낸다고 했으니까 엘리언 스타트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더 늘어날걸이지? 이제 비인간형 특이점은 제노모프 뭐 다음은 뭐 프레데터겠지만 거의 반확정이지 다음 살인마는 퀴은 너무 크잖아 근데 몸둥이 너무 커 이거 그거잖아요 인간 인간기니 섞인 엘리언 그 리플리가 나온 개 아니고 그 머리 중대 큰 엘리언이 트윈스킬인가? 원래 더 크잖아 그나마 좀 사정 봐줘서 조그맣게 해서 나온 거잖아 애원동물이면 애원동물이 날 먹지 않을까? 산책이 아니라 내가 약간 역전될 것 같은데 엘리언 키우면은 이 사람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신량 느낌으로다가 데리고다니는 느낌일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나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를 알게 된 거라 에일리언은 좀 봤는데 프레데터나에 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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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 내려가 뭘 죽어 나야 봐봐 쟤도 거르잖아 그냥 딱 한번 도주경로 딱 보고 도주경로 딱 보고 와 얘는 따라가면은 오발 오그로가 이구나 하고 그냥 바로 빼잖아 그건 알아. 프레데터 성인식이 에일리언 한 마리 잡는 거인건 알아 근데 제가 엘리언 편은 아닌데 저는 인간의 편이랍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프레데터가 그 만큼 세다고 알고 있어요. 엘리언 보다. 기술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기술 강국이라 물이 내 턴 없네 저는 병약 미소년이라 사냥 같은 거 몰라 에일리언 같은 거 몰라 유상 나 발전기 돌리자 그냥 아무래도 내가 돌려야 될 것 같다 칼라 없는 프로토스 칼라 없는 프로토스는 흑백 프로토스인가요? 근데 실제로 월드워지 뭐 그런 데서는 어로로로 어로로로 병약한 사람은 좀비들이 안 물었잖아 그치 좀비도 이건 좀 하잖아 런이야 아 못나가겠는데 너무 빡센데 폭발까지 나니 램법까지 완벽하다 진짜 램법에 그 그냥 삼박자가 너스불에 램법에 그냥 난리가 났어 내가 저 AI를 꼭 살려야 할까? 어? 다음판 어스 나오면 완벽하긴 한데 오 대신 맞아 저기 AI 오 뭔데 오 AI 안전결골이 안 나오는데 누군거야? 아 근데 이 타심 점수 킹받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솔직히 대바대 하면서 킹받는 순간들이 하나가 이거 솔직히 대바대 하는 사람 다 공감한다 구해 안전하게 구해놨더니 자기 칼치 쓰겠다고 살인마한테 달려가가지고 75초 이내에 누운 눕는 애들 킹받지 않아? 빨랭일 때? 일렉 못달았을 때? 랭크 등반중인데 자기 칼치 쓰겠다고 딱 구출되자마자 그냥 살인마한테 달려나가갖고 어 방금 좀 매트릭스 같았다 매트릭스 그 트리니티가 일변에서 그거 같았다 아 이러지마 어이 살아라 오 갯밸런스 아니 ju 키 키 크 크 커 키 아 개 cri 천 강 utor 요 누 weitere 유령 밟아줘 아카이브 깨게 유령 밟아줘 나 왠지 이대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이대로 잠식당하다 죽을 것 같애 딱 지금 구도가 딱 그런 느낌이야 어 보여주나? 니아야 은혜 갚은 니아 근데 그건 어차피 다 다 미나고러스 같긴 한데 다 죽은 것 같긴 한데 다 죽은 것 같긴 한데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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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 달려 달려 반드시 탈줄 해 거기 아니니? 저기 아닌가봐 어디야? 어디야? 개구 개구야 여기도 아니면 죽었다 아니 어딨는거야 어딨는거니 가운데 떴나 먼지 껴가지고 황사 때문에 이거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저쪽에 있나보다 저쪽 진기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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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너스불 3박자 딱딱딱 지겠냐고 그러면 망김이지 아무리 매튜가 아무리 매튜가 매튜여도 너스불 이렇게 나오게 알고리즘을 짜놨겠냐고 당신들 매튜를 너무 약보는거 아니야 매튜는 살아있다 빠른데 아 이거 칼내지 하는거 보니까 느낌 싸는데 너스 아니냐 무섭다 불라이트랑 어떻게 알아 진짜 불라이트면 헥크로 신고합니다 어떻게 알아 끙끙 이 냄새는 몽구다 몽구인 반드시 몽구 벗겨진 껍질 저 껍질의 정체가 좀 야한거라던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냄새는 광고의 냄새였나 거기 거기 껍질이라던데 제발 몽구 제발 몽구 정체를 밝혀라 정체를 밝혀라 어 엘리언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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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하나 무난하게 껍 저깄다 어 엘리온 퀸이다 나야? 아니다 뽀뽁 뽀뽁 여기 간다 히 하나 설치를 해주고 아아아아아아 항상 감소하십시오 매그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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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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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저저저저 괴물녀석보노 저거 히힛 히힛 빨리빨리빨리 우리가 먼저 아 이거 먼저 안될거 같은데 원감이니? 원감은 아니고? 런이야 센트리건으로 피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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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팜보조린가? 팜보조리네? 아 그냥 맘되지 으으... 오스고 와야겠지? 구덩이 탔다! 오세... 어? 거기 내가 썼는데 하하하하 화이팅! 먼저 쓰는 사람 임자야 짝지판자는 어? 없어 야 이씨 다 썼어? 하나 가져가야겠는데? 스테리곤 센트리곤 고장! 과연 센트리곤! 배치! 어? 얘들아 이벤트같이하자 혼자 하지마! 나도! 어? 어엉! 오쒸쒸쒸 홀리 멀리 뭔데 이거? 러헨이야 아니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아 그래 그래 어디가 이거 돌려 어디가 이거 돌려야지 이거 뭐 안 돌아가면 니 탓이야 뚱 뽕뽕 뽕뽕 네? 네? 뽕뽕뽕뽕 어 뭐 깜짝이야 여기 있구나 미쳐 숨을 곳 없음? 이걸로 알 수 있는 점 여기 밑에? 발전기가 있다 아이고 다 썼네 도시 내꺼야! 저리가 아 왜 난데! 아 형 왜 저에요 왜 저에요 왜 저에요 러니야 커버 커버 플리즈 커버 이런데 어디갔어 응 안해도 돼 완벽한 도주였다 아니 근데 이걸 치료하느라 도와주를 안오네 귓심한데 거기서 누웠으면 어떡할려고 나를 믿은건가? 블루비틀 티티비가 거기서 쓰러질리가 없어 그거면 인정 뭐가 초보야 어떻게 알아 초본지 무려 에일리언 퀸스킨인데 초본지 어떻게 알아 나를 주고 탈출? 그런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해서라도 날 살려야지 블루비틀을 무조건 살려 블루비틀을 무조건 살려 도도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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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득이지 나를 살리면 도도도도도도 도도도 또 도도도도 나를 던져주고 다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애? 내가 죽으면 나 죽는 거야 어? 어떻게 알았지? 바로 이완용면 타 킬러님 여기에요 여기 아니 아니 그쯤 되면은 생존자가 아니라 살인마 아니야? 성대랑 팔 없으면? 아니 이미 생존자가 아닌데? 그게 군단이지 뭐야 왜 이렇게 커요? 상자가 있네 왜 이렇게 커다 흠 구나 흠 호박 헉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웨스커 그 뭐야 뭐라 그러지? 그 벽 벽에 한 명 이렇게 딱 해놓고 팔로 이렇게 빡 하고 멋진 척 하는 그 뭐 자세 있는데 제가요? 그건 좀 저는 지켜줘야 해요 소중하니까 아아 어그로 도스 아아 아아아아 싫어어 어그로 도스 뭐냐고 땅 못 넘었어? 넘었어? 범부줄인가 본데? 다이 와 우로버러스 바이러스 겁나 셉니다 튕겨나가요 아주 그냥 판자에 미치면 Max 후래시 후래시 불포같이 먹고 이런 게 뭔가요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싫어해서 안 되지 않을까요? 그 나라가 큰 손이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나 여기 있어 근데 에드온 나쁘지 않겠다 확률로 넣지 말고 확정으로 상자 뭐 몇 개더라? 5개인가 4개인가? 4개 중 하나는 가짜 약입니다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보상 입지 나쁘지 않은데? 빨드온으로 해가지고 이미 보상 상태면 심각한 보상 넥슨의 가짜 상자로 이름은 에드온 이름은 넥슨표 가짜 상자 나쁘지 않아 내가 가야겠는데 딱 맞는 이름 아닌가요? 불토가 있는데? 뭐죠 이거? 기다려봐 에베카야 여기 뭐가 있다 내가 또 이 김치만두 물을 못참거든 1500점 한방 짭톤 아니겠지? 뭐야 이거? 호프인가? 뭘 쓰고 있는거지? 따뜻히 미끄덕 음 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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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방해. 이제 전부 해방이예요. 본인도 포함이라고? 와 발전기 하나 남았는데 샜다. 다른거 잡고 있는거. 레전드. 가불지. 레스크 입장에선 가불지. 니 악재 먼저 돌겠네. 뱀다. 뱀다. musk 샥샥 레베카 내가 왔어 아 하고 바로 치러 받으면 되겠지 아니 니 아이야 왜 스코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오 개빠르다 오 개빠르다 오 개빠르다 오 개빠르다 오 개빠르다 어? I expected more from you 론이야! 아 으 아 와.. 오케이.. 믿고 있었다고.. 완벽한 탈출 6만종 아니 근데 이거 킬로한테 너무 불리한 거 같아 이벤트가 진짜 상상도 못한 도주 경로가 하나 추가되는 거라 이벤트 자체가 좀 킬로한테 불리하게 짜여준대요 킬로는 해봐야 심음 잠깐 없어지는 건데 불리해 불리해 그러니 킬로 해보자고 어째서 자진해서 고통을 받으려 하는가 그러지 마세요 근데 하긴 해야 돼 이거 스킨 다 받으려면은 4판인가 5판 하긴 해야되더라구요 하긴 해야해 그거라 킬러가 안 해주지 않을까? 저 잠깐 물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저 잠깐 들리는 거 같네요 여기 있는 물건이 맛있게 잘 먹어요 이제 더 먹어야지 이제 더 먹어야지 고치고 싶어요 이제 더 먹으면 더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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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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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빵은 아니죠. 삼겹빵 위에 뭐지? 삼겹빵 위에 순살 패티인가? 가사가? 삼겹빵에 순살 패티 치즈 피클 양파 까지 두루뚜뚜뚜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너무 트리토리야 이제. 근데 그거 아시나요? 햄버거는 완전식품이라는 거. 햄버거는 완전식품이라는 사실. 어? 또 다행이다. 소스때비 아니라고? 에이, 소스 정도는 넘어가지고. 살인마 뭐임? 돛구인가요? 돛구다 부상돗? 부상돗 부상돗 절대 더 데리고 가있지마 부상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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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부상돗 한발로 나도 한번 먹어본다고 한발동안 햄버거만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빠져가지고 건강해졌다 이런것도 있고 자동넛이다 이거 야 너가 소비를 짤면 우리 둘다 만들텐데 아 나 맞는다 따이잇 아 뭐가 아니야 아니 오히려 건강해진 사람이 있어 햄버거만 먹고 뭐 게이지 건명 나니? 저거 살리러 가야되지 않을까? 뭐야 저 사람 왜 한방에 죽음 나도 뭐야 이제 됐 됐 缺 오바데잉아 구하러 왔어 어머나 쏘리러 왔네 따이 공석이다 여기 썼냐? 어 길판다 없네 아 뭐야 이거 왜 못봤어 환자가 안보셨어 그냥 쭉 달리면 됐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다 근데 더 먹고싶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흔대 때리고 간다 어 컷 코 땅 이거 빨리 공동 깎아줘야되는데 삼피익에 빨리 눈제를 쳐야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자동전 원래 소리 안 납? 원래 철컥 소리 나지 않아? 자동전제도? 에드온 쓴 건가? 내 기억에는 철컥 소리 났던 것 같은데 아예 안 나네 공속이라 힘이 빠진다 또 죽어 아 아 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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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놀람이 못돌리면 또 봐줄텐데 깜짝놀람이 못돌리려면 또 봐줄텐데 또 깜짝놀람이 못돌리려면 또 봐줄텐데 또 깜짝놀람이 못돌려준다 좋아 개빨라시네 실패 저기로 가면 어차피 죽는 거야 왜 때려 왜 근데 갈 데가 없었어 공속이어가지고 막 쎄다 드로하이트 스킨 괜찮은데? 퇴사원 스타일 오호 원래 너스는 한국서버 전용이야 여기는 안전한 일섭이기 때문에 너스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잉 도망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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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уд 잉 도망갈 거야 잉 도망갈 거야 그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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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지금도 충분히 빡세 몽구 나왔을때 됐어 오 이렇게예쁘다 캐주얼 스킬 런구 런구 빡세 온다 안온다 안온다 반부절인가요? 반부절 일단 확인 반부절 소멸 타나토 총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하 술류전 대패 패한대 맞을걸 이걸? 바로 지를 줄 알았는데 또 때릴거야 또 때릴거야 그만 때려라 2스텔 위험하다 3스텔 진짜 위험하다 5스텍 펀치 가겠는데 4스텝 끊었나 보다 스톱 맞췄나 보다 아린형 피에 메아리 다 나왔네요 피에 메아리 꾸멸 다나토 덤블드 펀저가 다 내려가있냐 근데 이스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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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킥만 해 아직 1거리에 한 명 누워있지만 1스텝 초고열룡박롱 키로제라 갯바르다 아 크랜 그거였네 신부였네 신부 1스텝 2스텝 3스텝 1스텝 아 아우 아우 오우 아아 이겼네 아 맞아 소멸이였지 아 소멸생활 못했다 근데 왜 갑자기 지풀언구를 하는거임? 오 소멸 소멸생각해야되요 소멸 낭만? 지풀언구가 낭만이라고? 어? 엄청난 녀석이구만 모두가 아니오 할 때 혼자서 예스 할 수 있는 놈이 된다 이러지마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1타 근데 은근 잘 못키고 있어 또 지풀언구 사실은 강한거일지도 이거 나야? 나네? 변호흡 뭐 근데 판자가 또 외래 없어 아 다 썼나봐 소멸로 소멸로 다 나갔나봐 야 한자 빨리 쓰게 해서 말려죽이는 런군가본데? 래곤아 왜 걸어다뇨! 제발 뛰어 Break! 왜 걸어 다녀? 스프레스타 아닐 때가 아니야 아 왔다 아우 아우 환자 없고 토졌다 환자 있다 아하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죽나요 야 이거 내리는 것만 보고 가는 거야? 와 진짜 소멸 야무지게 써먹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야무져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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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이 피규어 이상 잊지 않겠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고! 근데 아마 저기있을거야! 여기 없을거야! 아이고... 기억할게! 이 피규어 이상 잊지 않습니다! 카즈! 뭐가 도대체 어떻게 살려? 살려보려고 노력은 했다 노력 가산점 필요한 지점 나도 기대를 떼고 싶은데 여유가 잘 안 생기네 베이커 수왕 팬케이크 이러지마 제발 어우 다리 마사지 좀 해야겠다 여유가 잘 안 생긴다 이렇게 남편이 제 다리 건강을 위해서 구매한 다리 마사지 아주 효자야 효자 아주 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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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효자야 효자야 아주 효자야 아주 효자야 효자야 아주 효자야 아주 효자야 아주 효자야 아주 효자야 아주 효자야 아주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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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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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넣었니 왜. 쫓았네 쫓으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왔다. 너 봤구나. 다시 돌아가. 저기 많이 돌아서 아마 당분간 저기 있을 거거든. 여기 돌려줬죠. 뭐지? 왜 뒤틀림이 까였지? 귀여워야 된가? 아 드론 안 어둡인가 보다. 아 드론 안 어둡인가 보다. 갑자기 게임의 상태가? 갑자기 게임의 상태가? 아 드론 안 어둡인가 보다. 아 드론 안 어둡인가 보다. 아 드론 안 어둡. 아 드론 안 어둡. 아 드론 안 어둡! 아 드론 안 어둡. 아 드론 안 어둡. 크 허헝. 고맙습니다. 런이야 게임의 상태가 미쳤나봐 갑자기 왜이렇게 된거야 이제 모두 해방이에요 해방 아멘 밧줄 밧줄 두둠 밧줄 어 너무 낼먹이었나 내 빨아쓰 앙구 아니그네네네 너거 왜 앙구아 아 이겜 안돼 음! 나도 안고진 않겠지? 제가 이터널리턴도 하고 내바대도 하지만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간호사들이 좀 세네요 이터널리턴 간호사도 세거든 근데 닥터는 왜 그렇죠? 닥터는 왜 약하지? 아 아 사이비 슬퍼하겠는걸? 닥터가 돌려야한다 갑자기 각성했나? 왜 갑자기 자윤도 펴? 손이 좀 풀렸나 너스? 내 마지막 비트림 스택을 써가면서 이 발전기를 돌리겠소 이 발전기를 돌려줘서 몇 명이 됐어요? 전신의 발전기 아 저기서 보고 있는거 봐 ee 야다 여론 에헤~~ 안돼죠~~ 너스 녀석 어어? 어어?? 데이토 하아더 굿 와 색적퍼만 4개야 미쳤나봐 하지만 디틀림 하나로 다 카운터 졌죠? 퍽 하나로 4개 없는 퍽 만들기 완전 혈잔데? 써야겠지 디틀림 디틀림이 아니라 디틀림 왜 날 황천에 불비로 보내려 그래 좋아요 물좀 가져올께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쎄아 타рас 고맙습니다 애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갓겜 화장실 다녀오면 게임 접혀있는게 진짜 갓겜이지 에이 또 너스? 그런건 한국서버에만 되구요 여기 킹국서버는 킹본 서버는 이연 너스 그런거 절대 안나옵니다 블라이트나 스피릿이 나오면 나왔지 이연 너스는 안나올거야 너스보단 낫겠지 아 근데 한섬은 뭐 몽구 거의 뭐 나오랑이를 없다치면 그래도 1섬은 가능성이라도 있어 근데 또 힙스터들이 어느게임에나 있거든 꼭 아무도 안하는것만 골라서 하는사람들 꼭 있거든 일단 난 아님 나는 일단 성능이 돼야함 성능 좋고 비쥬얼 좋은 애들 위주로 비쥬얼 좋은 애들 위주로 성능 좋고 재미있고 비쥬얼 좋은거 크 갓겜 비쥬얼 좋은 애들 위주로 입마 왜 안음직이나 오케이 몽구가 그 그래도 엄청 잘나갔던 때가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어쩌다 이렇게 아 어쩌다 이렇게든 아 종구다 소멸이네 또 소멸이 1티어인가 1섬에 소멸이 맞네 소멸된 사람들이 헉 아이디가 철이다님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내가 읽어주기좀 뭔데 제 플로드 자신의 존재를 소멸이야 너무 무서운데요 어디 만화에나 나올거같은 나왔어 온다 안온다 안온다 걱정하지마 내가 맞아줄게 쟤들 왜 아우쟤가 있어요? 호호똥님 안녕하세요 도망가세요 일로와들 일로와들 왓다왓다왓다 안돼만 가뿌르고 있어 잠깐만 얘 어딜갔어 어..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왜 거기있어? 바로 달렸어야지! 잠깐만..불 안갔어? 이건 못나와야겠네.. 그 와중에 호박 못참긴하지 어 왔어..나야? 다 써 그냥 아낌없이 줘 그냥 이거 게임 뒤집으려면은 아낌없이..아낌없이 줘야돼 어떻게든 끌어야돼 시간은 근데 원래 부상인 상태에서는 안간게 맞기는? 안전하게 말이지 이런파는 최대한 점수를 먹는단 마인드로 하면 돼요 어차피 어차피 못나갈거라면 점수라도 나는요 점수가 좋은걸 każ 카슈 오오옹 국민 국민 제작이 문대 이걸 살려? 아 isis 2건 된다? 아우 그랬더니 왜 공으로 넘어가지고 공공에 걸려져갔어 어 왔어 언제 쏟냐 편장 와 깜짝이야 아 근육선상 뭐야 아이씨 근육선상 아 이거 근데 소멸 소멸이네 참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아 방금 뭐야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아 일로 오면은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가다 돌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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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할략 다곤 뭉쳤나본데 끝부분에 벌적인 거 하나도 없네 아 하 아 아 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콕 부셨다 A당 해낸다면? 곧 후- 허우 달려와 거기로 왔어? 재정비 탐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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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달렸다 아 코나님 안녕하세요 헉 올 수도 있겠는데 이건 일단 열어놓고 어 안 돼 안 돼 가면 내가 줄 것 같은데 달려 안 돼 안 돼 얘들아 난 튜더들 다 했다 그래도 탐목이었으면 내가 맞아듣는데 이렇게 으어어어 뭐 혹시 몰라 여기서 견제하려는 너 바로 퇴출아 보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섬이 한국섬 보다 2배 이상 빨라요. 한국섬은 지금 놀리면은 거의 10분 내기야 될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벤트 효과도 있긴함. 지금 이벤트 균열 열린지 얼마 안되서 이벤트 균열 때문인 것도 좀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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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자. 웹스컷. 웹스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았어요. 여기 가까운거 놔두고 삑 놀아서 오네. 네 supplemental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왠장 carv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웨스코 부법이 다르다. 한 명이 없는데?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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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든적 가오가 있지 두 개는 놀라가지 않았어 아이.. 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을 갈 땅이 가더라도 호박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오 화났다 아아아아아아 화났다 화났다 왜 이렇게 화났다 어이 아아 어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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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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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커버를 좋아하면서 화가 많이 났나 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의 이 이타신 넘치는 행동에 감명받은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나버렸냐고 아 아 아 아 설마 4핑이 벌써 우리 손절하고 없어졌는데 아 오 어 어허 일본인들의 정을 지금 몰라보시는 겁니까? 일본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은혜가 푼 2P2 왜있을까 이벤트 중에 나오고 여유로운데? 그냥 고수인데 그냥? 엄청 여유로운데 이벤트하고 있어 어허 바로 바로 치료해버리 뚜왕뚜왕 아 깜짝이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해그처럼 화면에 돌아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알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거 쓰면 바로 옳뜻냐 근데? 왔어 왔어 돌아간게 없어서 안될거 같은데 어디 좀 돌려놓은게 있나 아 오카슈 오오오오우와우 깜짝이야 아이씨 야 올킬 하겠다고 지금 내려놓는거 봐 으앍 어휴 흠 호흡 으악 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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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우와 ABC 으윽 깜짝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꼭 폭염이지 쒸윽 이잉 아 자꾸 내려놓은 아니στ 그냥 죽여주면 안되까 하흑 흠 허 have 허흑 흐흑 허흑 흐으흐흑 흐흑 아니 아니 이거 그 쟤도 입구에서 따로 나온거야 나와서 그래요 입구에서 나와갖고 저 안에 있으면 심음이 없거든 심음이 없어가지고 어? 와 나 이거 아니구나 나 좀 뒤에 쓸걸 도저히 내려나가지고 게이지 됐겠다 앞으로 안겨나갔으면 뭐야 마스터마인드 고수인줄 알았는데 3원? 별로 안했는데 2원? 받았다 일단 균열 생존자 미션 완료 오 오 어느새 빨랭입니다 나 kommen 와 Not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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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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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리워크된 기사맵. 기사맵의 기사다. 안녕. 안녕. 사라져라. 본부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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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풀기사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쟤 퍽이 철렁인것도 에바다 가하 아아 펀드 때리고 가? 터널링 하려는든요 3픽 따라갈려고 터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점수만 먹겠다 그런 마인드는 없어 터로 하는 사람들은 너네를 다 죽쳐버리겠다 이런 사람들뿐이 미나고로스 터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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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돌렸으니까 그래도 아리가또 대박이야! 대박이야! 여기 들어왔으면 바로 뛰어야지, 친구야. 갈고리 걸리면 밖으로 쫓겨나지 않나? 안 쫓겨나. 오? 공속! 아, 미친. 공속이라 못났다. 아... 아... 공속이었어. 반갑다. 여기다 전공하라 해버리네. 어, 미친. 뭐야! 폭 소리나. 폭치기 뭔데? 저기 살인마도 이벤트하면 시범이 없어져가지고. 어! 뭐야! 왜! 이거 내가 튕기는 것 같은데? 안 돼! 내 블러드 포인트가... 이거는 나, 내가 튕기는 것 같은데. 젠장. 물 좀 가져올게요. 엔스터로가 택배로 다가가 내면을 해버려. 가수파로는 물이 없었고. 물을 부담사는다. 그리고, 물이 없었고. 이브가 없었고. 물을 부담수는다. 물을 부담수는다. 물을 부닫고, 암호가가 없었고. 물을 부담수는다. 물이 없었고, 물이 없었고, 물을 부담수는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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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바디 자주 튕기는 것 같아 따로 혼자 뒷바디 할 때도 은근히 튕기거든요 뭔가 이벤트가 시작하면서 뭐가 꼬인 듯? 코디니? 프레임도 떨어지고 튕기는 일도 많아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historic paral Chile 전엔 마 mains 도워진 게 wounded inizi charco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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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감... 안 좋은데 여러분... 뭐야? 아... 그 와이트가 정리 아니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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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인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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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트워드가 가겠죠? 아멘 4 갈려 와아아 으악 젠장 예예 예 예 아 예 어깨 그를... Oh, my God. 아, 왜 하필 여기서 돌아. 여기 돌려보니까. 교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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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으아 아니 유지가 되네 에이 으아 갈게 두화이트야 행복해야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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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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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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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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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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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고 있네. 교환? 안 좋아. 아 내가 저거 돌렸어야 되는데 저거. 떡을 못 돌려가지고. 안 좋아. 안 좋아. 못 나가겠는데?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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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였는데? 안 좋아. 안 좋아. 팽민이가 여기 있으면 저 사람을 못 살리는 거잖아. 그렇지? 나는 못 간다. 여긴당 살렸대 오 다행이다 아니 내가 틀렸어 내가 틀렸나 아 폭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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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베뻬 암마 걸고 한번 쓸거 같애 걸고 스태틱 블레스트 한 번 쓰고 써라 쓸 거잖아 아 레빌 글렀다 언제 세 개 다 돌리냐 죽었네 스태틱 안 좋네 뭐야 뭐야 다 막혔어 어 으아 안 돼에에에에에 끝났네 이게 공중에서 낙하할 때는 조금 더 그 점프했을 때 뭐라 그랬냐 뛰어넘었을 때 채공시간이 더 있어가지고 좀 더 잘 맞아요 그 바로 창티를 넘어서 안 맞는 거랑 다르게 여기는 뛰고 나서 이렇게 부웅 떠 있는 것 때문에 안 맞아 안돼 3단계자 이러면은 못 살리는데? 힐이 안 떼 수도 있어 힐이 안 떼 수도 있어 아 진짜 힐 안 떼 들어가 있어 못 찾을 수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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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근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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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없네 망했네 예 예 예 예 아아악 저쪽에 있나보다 아팠던 줄에 에잉 으음 맛없어 어구야 자 오늘은 요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들 오늘도 늦은 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채팅쳐주신 여러분들 후원구독 팔로우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초심이었으면 새벽 2시 방종이었어 원래 2시 퇴근이야 연장방송을 하면 그게 당연한건 줄 알아요 둘리인줄 알아요 둘리인줄 여러분 다들 좋은밤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는 금요일 오후 6시 방송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투표로 업무할 지정할 것 같구요 아마 근데 내일은 그 투리게임이 이기지 않을까 투리게임 2연패인데 내일쯤 되면은 투리게임이 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신작이 그리고 28일날은 히오스 대회 하루 해설 막기로 한거 히오스 대회 하루 해설 28일날 있다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일 한번 더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은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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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지요 안녕 빠이요 안녕